진짜 화끈하게 100만원 빵 하네? 누가 너 술 먹으면 100만원 빵 가있게 돼 자 빵 아주 나이스 빵빵 빵빵 귀여워 세병치 진짜 시뻘아 그렇지 또는 사람이잖아 누나 뭐야 집에 가갔습니다 집에 가졌습니다 어디 해주셔 아 뭐야 이거 저기 앉아있어 뭐해? 저기 앉아있어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여기 왜 뭐해요 여기 앉아서 야이씨 왜 여기 앉아서 윗파람 불고 있어요 야 너 뭐해 발음 빼고 있는 거야 자기 알콜 알콜 야 너가 넘어 나왔던 척척이야? 아홉 아홉 야 재일이 재일님 뭐해요 볼래? 명상중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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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겨야돼 나 1등 해야돼 꺼져 아니 일단 앉아있어봐 아니 혜린이 와야돼 혜린이 어홉 꺼져 일단 재일 보내어 재일 탈락 근데 세영 먹으면 탈락할만해 인정만해 안녕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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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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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어? 재일아 불렀대 지금 괜찮으세요?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죽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취하셨어요? 10%? 10%? 기둥이? 해장국 먹고 싶다 몇 프로? 나 수제비 먹고 싶어 갑시다 갑시다 예 제가 실험중인 부재중입니다 재현님 네 하면 안 돼요 어디 갈래? 아는 데 있어? 보증애가 저기 저쪽 나 현수야 나 코콜라 줘 하자? 보살래 하자 아 보증애가 안 가고요? 아 오빠 사자 아! 아니요 그냥 간다 나 보고 사야 돼 나 보고 사야 돼 내가 사줄게요 사줄게 대고생님 좋아할 거 같아요? 한 번 더 쳐 나 이거 사줘 할래? 혹시 정재혈 정재혈이에요? 안 치웠어요 1 2 2 2 2 3 2 2 2 2 4 2 3 3 네? 뭐야? 쟤 뭐야? 가자! 천호희롱! 가자! 가자! 승산이 높은.. 정전은 끝났어. 재현님은 끝난 거 같고 제가 보게 현선이와 기동혁 2인전이에요. 난 지금이 시작이야. 멋있어. 재현이 멋있어. 야 너 딱 꼭지 계속 하는 거 왜 이렇게 지금 꺼지면 안 되냐? 오오오오! 존나 보고 싶다. 존나 맛있게. 자 각 소주 3병 이 상태에서 3병에서 더 먹는 거야. 정전은 안 되겠다. 오히려 박현수가 전달해먹는다. 야 세훈이다, 재빼. 야 한 장마다! 재빼. 야 한 장마다! 재현아, 하나 가지! 뭐 먹을 수 있어? 이거 못 참잖아? 지금부터 한 세 장만 연속으로 싹 때리자. 재현이 이거 지금 못 먹으면 죽은 거예요. 엉? 10 9 8 10 7 와 세 장만 연속으로 때리자. ok 정. 어, 뭐가 필요해서 그런 게. 어? 아, 식. 와! 와! 아 어어어 아? 자 이제 이제 너와 나의 배틀이다 왕주왕주님이다 지금부터 됐다 1번 해봐야 돼? 나 마크 존가 진짜 이정도로 술 먹을지 혹시 잘못이면 몰랐어 물 한 병만 주세요 물 한 병만 주세요 네! 조금 들리지 나랑 자기가 어쭈 자기가 좋아 울지마 무수히 침 amplify 누구를 따로하시면서 이거 스물모제러 부잖아요 이 현수라고 쓰면 된 거야? 존나 미안하다 아니야 kyk 우릴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소원해 재희한테만 이거 찍으라 저거 찍으라 따로 얘기하고 네 형은 헤어본지그래서 내것은 재희가 싸고 잊었어? 새! 새 수업 빌렸는데? 생각 없이 자면 잘 듣게 해주세요, 이리. 짜증나. 그거 아니야, 절대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다. 마무리 해야겠다, 여기서. 너! 포기해! 춥냐, 너 진짜? 오늘 여기서 진행이 안 돼. 결혼 지원하긴 해. 어떻게 할래? 어떻게 그러실래? 반띵해. 반띵이긴 할 것 같아. 반띵해도 둘 다 미닌이잖아. 두 배씩 따니까. 얼마 있어, 우리. 얼마 있어? 30, 30씩 가져가는 거야. 오, 괜찮은데? 아, 존나 없다. 어, 그래도. 왜? 진짜. 일단은 한 10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10자 먹고, 대신 안 하는 걸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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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못 해, 이제 못 해. 자기, 그만 열고. 나 봤지, 점심요? 오케이. 오케이. 좋지? 춥다, 춥다! 오빠, 춥다! 오빠, 우리 오빠, 춥다, 진짜! 자, 서로 악수하면서 이제 반갈하는 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갈하는 걸 마무리. 반갈생.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얼마 먹었어? 4변에서 5변. 정재현은 3변 수 지친 거잖아. 3변하고. 강재현이 3변 수 지친 거 같아. 근데 그거 해야 돼. 운동수건 없어. 그럴 거면 돌려줘. 뭐야? 운동수건 없다고. 너 지지치고 갔다고. 왕조항전 해야 돼. 그냥 흐지부지 할 거야. 왕조항전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스폰서 했어도 내가. 스폰서. 넌 앞으로 술을 가지고 깍히지. 너 앞으로 제이한테 술감고 뭐라 하지 마. 얘 근데 존나 취업 수 없어. 나 쥐지야, 나 이제 못 먹어. 아니 그거. 도망가버리던데. 강재현이 1차에서 취해서 누워있는데 지 혼자 나와서. 아 맞아. 버리고. 죽을 안에서. 한숨 지면서 호흡 뱉어낸 거. 아니 근데. 난 제이는 이겼어. 저 X백 이겨서 뭐해. 수혈을 어떻게 할까요? 왕조항전 해야지. 왕조항전 하시겠어요? 정준하자 하면 쟤랑 나 둘 다 죽는다니까. 정준하자 해 죽을 때까지. 그거 보려고 끝장판을 한 거지. 이거 지금 애매하게 이렇게 하면. 근데 형님 둘이 죽은 거 같잖아. 아 난 인정 못해. 근데 제이가 그러던데. 기둥이 눈깔에 왠지 눈깔에 있다고? 내가 이긴 거 아니냐고 그러던데. 기둥이가 얘기를 하는데. 형한테 불러. 판락도 해주세요. 난 기억이 안 나. 문제가 뭐냐면. 제가 판락의 기준을. 아 나 못먹겠어. 로 잡았잖아. 근데 둘 다. 먹긴 먹고. 그냥 먹고. 그냥 먹고. 그냥 먹고. 정말로 나는 손 먹었어. 솔직히 진짜로. 나 원래 계속 먹어. 감사할게. 한 번 더 할래? 궁금하긴 해. 그니까. 나 응급실 갈까봐. 아니 할래? 그래 하자. 그래 하자. 현재 시각. 4시 반. 어떻게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숙취가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안 치고. 어떻게 왔지? 왜 집이 치워져 있지? 여튼. 숙취가 하나도 없다. 주당비 덕분이다. 숙취가 아예 없어요. 아예. 한 잔 하려고 꺼내왔습니다. 안녕. 숙취 있나요? 저 윗깨를 먹었는데. 일어나자마자. 숙취도 없어? 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 삶의 비오증은 아예 없어요. 610번으로 전화주세요. 616번으로 전화요. 117번으로 전화플로 전화주시진 비롯이 상상 Balneo. 1010번으로 전화주면 다운 고염에서 human realidad career에 맞 risen. 1010번으로 전화행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것이 minimum 1. 그 중1번으로 전화할 수 없었다면, 212번으로 전화해 주어ählt을 resent지 않고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